여순 사건 1호 재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고 장환봉 씨의 딸 장경자 씨가 순천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. 4학과 2학번으로 정규대학 과정을 마치고 여순지역 학과가 개설된 대학원까지 진학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. 석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국방경비대 14연대의 협조에 반란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사형당한 고 장환봉 씨. 사건 72년 만에 열린 재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유족들은 응어리진 한을 풀 수 있었습니다. 아버지의 사진을 들고 법정에 섰던 딸 장경자 씨는 지난해 수능을 치렀습니다. 왜곡된 현대사를 바로잡기 위해 대학 진학을 목표로 세운 겁니다. 노력 끝에 장 씨는 78세의 나이로 순천대학교 4학과 22학번 새내기가 됐습니다. 대학 과정을 마친 뒤에는 대학원에 진학해 역사 고증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. 알 수가 없어요. 유족 당사자가 모르는데 이 역사를 누가 알겠어요. 그러면 이제 역사를 모르면 그런 일이 언젠가 또 되풀이 되지 않을까. 끝까지 해서 학문적으로 바로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. 장 씨가 입학한 순천대는 석사 과정으로 여순지역학과를 신설했습니다.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인문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설됐습니다. 여순지역학과는 사학과와 법학과 등 6개 학과 교수진이 참여하는 협동과정으로 여순사건이 발생했던 1948년 당시에 정치, 경제, 사회 분야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게 됩니다. 특히 여순사건과 관련해서 여순지역학 협동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이 됨으로써 역사적 평가를 다시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전남동북권의 살아있는 역사 여순사건. 지역국립대가 대학원 과정을 신설하고 유족이 역사 고증에 발벗고 나서면서 사건의 진상규명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헬로티비 뉴스 석영입니다.